김민웅 교수, 추미애, 오늘 부동산 정책토론, 우리는 토지개발업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단 20초의 선명한 방향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여러분이 손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퍼주겠다, 저걸 퍼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세우면 그 다음은 거기에서 다 태어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추미애의 토지정의, 정의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향한 정치, 김민웅 교수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집을 줄 것처럼 기본주택이라는 헛공약을 하거나, 또 선거용으로 공급폭탄을 제시하는 토지개발업자 같은 입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정의를 세우고, 경제정의를 세우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추미애 후보 토론 마무리 발언 캬 이거거든, 추미애가 옳다. 내 선택 추미애 블루다이아 페이스북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짜증나하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추풍이 붑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일 나라. 전공법 추미애 전정은 슈퍼추, 가을 바람이 붑니다. 추풍이 붑니다. 그동안 정치 때문에 많이 답답했죠. 사람이 높은 세상, 추미애 추미애 시로 시로 감사합니다.